이천 이십 이 년 지방직 구급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린트 뒤에 있습니다. 일단 시험 진행되게 수고했습니다. 신사람도 어찌되겠지만. 잘 쳤어? 다 이리 안부 물어봐야 되네. 자 이번에 시험 총평 잠깐 하면. 일단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따져보면 작년 지방직 수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요. 항상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살짝 어렵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가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험지 어떠냐 그러면 학생들이 풀었을 때 체감하는 어떤 난이도에 비해서 점수는 다소 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문항수를 보면 어휘가 4개가 나왔고요. 어휘가 4개 나왔습니다. 어휘 관련 4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수거 부분이 2개가 나왔죠. 3번하고 4번이죠. 그렇죠? 3번하고 4번인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에서 정답이 조금 나간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보다는 3번, 4번 쪽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면 문법은 전형적으로 나온 거죠. 영장문제 2개, 정비문 문제 2문제입니다. 정비문 2문제입니다. 이것도 문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연히 다뤘던 건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헷갈렸다는 것은 문제 5번 정도. 문제 5번. 문제 5번 정도가 약간의 난이도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생활영어 두 문제는 말 그대로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독해로 들어가 보시면요. 독해는 우리 이제 문제 풀이하고 있는 거 비슷하게 주제 하나, 주제 하나, 요지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제 하나, 요지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 하나 하고요. 빈칸 두 문제죠. 그러니까 18, 19, 20번이 보면 전형적으로 연결사 하나, 그 다음에 빈칸 두 문제 문제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빈칸이 19번과 20번이 나오면 특히나 5위로 나와 있는 부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게 19번하고 20번에서 학생들이 말이 조금 나와요. 특히나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간 뭐냐 그러니까 공학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현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난이도가 되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 좀 어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일치. 일치 문제가 두 개 나왔는데 둘 다 이제 불일치 문제를 물었는데요. 13번에 보시면, 13번이 아니라 16번에 보시면 16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16번의 길이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다. 15번은 거의 던져주는 문제고요. 16번의 길이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나머지 순서, 흐름, 문장 넣기. 여기 각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다루는 문제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왔고요. 길이도 뭐 특별히 딱 짧게 나온 게 아니라 길이도 상당히 조금, 지금 보시면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번, 18번,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길이도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국가직보다는 길이도 길고요. 전반적으로 쓰이어도 표현이라든가 단어 같은 것도 어렵기 때문에 체감하셨을 때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놓고 본다면 지방직이 월등히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를 보면 무난한 편입니다. 중간 정도 정도 수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이 여기보다는 어려워져야 되겠지. 어려워져야 되지만 영어 시험이 어떤 분 설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공무원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기 뭐냐 하면 영어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거든. 그런 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없어지는 건 좋은데 점수는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85점에서 90점이 나와야 영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발목 잡지 않는 점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어휘 문제는 굉장히 무난. 그런데 1번 플렉서블이나 베어리를 보고는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플렉서블의 의미가 아니에요. 플렉서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첫 번째가 유연하고 잘 구부러지는 거지. 밴드고 그다음에 사람의 성격이 되면 되게 컴플라이언트라든가 컴플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서브미시브, 복정적이고 순정적이고 이걸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뭐로 쓰였는가 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다양한 학생들의 레벨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연한인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없잖아. 플렉서블 같은 거. 그런데 패셔네이터는 열정적인 거, 스트롱 강한, 안에서 정직한 원래 어댑터가 뭐예요? 적응 가능한 거지, 어댑터가. 그러니까 간단해. 적응 가능해야 됩니다. 이지.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베요리가 뭐로 쓰여 있니? 베요리가 동사야. 동사야, 동사. 왜냐하면 내가 일드에 S가 붙는 거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일드에 S 붙으면 뜻이 뭐가 돼? 일드에 S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드에 뜻이 뭐가 돼요? 양보하다죠. 양보하다는 이게 투 명사입니다. 그래서 양보하도 어디 어디에 양보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 양보하는 거. 맞지? 그지? 반면에 일드가 명사가 돼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다?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따라서 여기 보시면 국물 생산량은 뭐가 돼? 다양하지.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개선됐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말에 다른 말이 변화한다는 말이 되겠지. 이거를 다르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다는 말 자체가 당연히 변화의 의미밖에 될 수가 없지. 되겠나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상당히 무난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바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바로 봤다 그랬지. 바로 보고 요거 두 개가 요거 요거 저는 요거 요거보다는 요거를 얘기했더니 아니야 나랄까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난 뒤지게 맞지. 아이고 욕하면 안 되지. 한 대 맞았죠. 그래서 이거 하면 with respect to 이거죠. 이게 때문이에요. with respect to 단어 하실 때 보면 respect는 일단 존경하다죠. respectful. 그런데 respective 하면 뜻이 뭐가 돼요? 각각의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with respect 교육에 관해서라면입니다. 뭐뭐에 관해서라면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라면 누구에도 나는 열등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답이 선뜻 안 나오죠. 그런데 대신에 불구하고 위험하고는 괜찮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두 개를 싸움을 붙이죠. in favor of 그다음에 in terms of 뭐뭐에 관해서라면 뭐가 돼요? terms죠. 이게 terms가 뭐뭐라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terms고요. in favor of는 뭐뭐를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선호하거나 in favor는 찬성이에요. 선호나 찬성이 됩니다. 선호나 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은 다음번 급여날이 시작되기 오래전에 때때로 우리는 돈을 뭐해? 이 말 해석해봐요. 다음 급여가 되기도 전에 우리는 돈을 다 뭐해? 다 써버리죠. 다 써버리단 말이 뭐야? run out of it. 되겠죠? 이게 시험이 어느 정도 내려간다 그러면 turn into는 몸으로 바꾸다는 말이고요. 옛날에 2017년과 2018년에 지역 인재 구급이라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특성화고 나온 애들 뽑는 거 그 시중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공부하는 학생이 변별적이 크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휘 내 문제는. 나머지 문제들은 괜찮아요. 나머지 문제는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여기 특별한 포인트가 안 나오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if 같은 걸 시작 안 하잖아. 제1번이 이유 불만하고 이걸 그랬습니다. 됐죠? 그럼 일단 괜찮죠? y를 또 네모를 씹으면 y가 관계대명사가 아니지. 그럼 무조건 뒷절이 뭘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되지.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무조건 뒷절이 완전해야 되잖아. 뒷절이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ask가 과거니까 여기에 keep도 뭐가 돼? 과거, 과거, 과거 괜찮죠? 그죠? 과거, 과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keep ing라는 문장이 있어요. keep ing. 여기서 ing 자리에 ing 앞에 on이 붙기도 합니다. keep on ing도 괜찮아요. 이건 뜻이 뭐가 돼? 계속해서 뭐뭐하다죠? 계속해서 뭐뭐합니다. 그랬을 땐 1번 문장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번 한번 보세요. 2번 어떻게 구조가 들어가나? 2번은 동사가 어디야? wanted죠? 동사가 어디야? has been recently discarded죠? 그럼 연결하는 뭐가 필요해? 어디에 있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 얻어 걸린 게 이렇게 봐도 만약에 동사 두 개인데 접속도 틀렸다. 이렇게 해도 얻어 걸린 거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동사함이 이거 두 개가 주어야 칠더러니 주어가 되나? 칠더러니지. 그러면 명사 뒤에 뭐가 나온 거야? 주어 동사가 나와지. 그럼 동사 두 개 잡아라. 어디까지? 여기가 잡읍시다. 그러면 이게 명사가 되고 여기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중간에 누가 생겨되었다? 목적계 관계? 대명사지. 그러면 토이즈가 해지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주어지. 그럼 틀렸잖아. 첫 번째가 토이랑 해지가 호응이 안 되지. 해지를 뭐로 바꿔야 돼요? 해부로 바꿔야 되죠. 두 번째 또 뭐 있어? 디스커드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디스커드.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버리다예요. 그럼 장난감은 버리는 거예요. 버려. 그렇지. 버려지는 거니까 해지 리센트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빈 들어가야 돼요. 가끔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뭐로 가둬서 얼마 가면 된다고. 저거 맞추신 분 중에 저처럼 제가 처음 사용했던 것처럼 동사 두 개 나온 접속사가 없다. 그래가지고 맞추면 되지 뭘. 맞추면 되지. 그러나 원래는 역시나 제일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거.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 목적계 관계대명사가 빠져서 동사 1번 동사 2번 잡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she is someone who is always ready to land. 이거 착각한 친구가 있어요.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한테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노 프라블럼이죠. 랜드. 랜드랑 바로 때문에 아직은 안 했거든. 랜드는 원래 사형식이고 바로는 삼형식이라는 거 있었거든. 그럼 사형식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랜드는 사형식도 가능하고 몇 형식도 가능해? 삼형식도 가능해요. 괜찮아요. 바로만 삼형식만 돼요. 바로가 바로가 오니 삼형식이고 랜드는 사형식도 되고 몇 형식도 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어떤 학생이 여기 랜드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랜드는 다시 사형식도 가능하고 사형식도 가능해? 사삼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섹샤 오픈 어트랙트드 곤충질이 유인되어지는 거지. 냄새, 그 다음에 데트 보세요. 센치 어쨌건 S가 붙어있으니까 뭐가 돼? 복수지. 그러니까 뭐가 돼? 아나 오베어스트워스 우리에게는 그닥 분명하지 않은 냄새에 끌리는 경우가 있다. 이해됐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조가 잘 안 보이죠. 어쨌건 잡으셨으면 잘하셨어요. 이거 한 학생이 내한테 또 가슴 아픈 말을 하더만 왜 입원 안 했어? 쌤 쌤 우리가 봐서 이상한 건 맞는 거야? 야이 제발 동사 동그라미 제발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문제지 미리 갖다 드렸지? 이거 보고 답이 바로 나오든가? 답이 안 나오면 이리 와 봐요. 무조건 맞는 거 봐. 헤드가 문 들어 나오면 가정부 과거 완료지. 그러면 여기가 완료면 여기도 뭐가 필요하다? 완료를 원칙으로 하지. 잘 지켰죠? 헤드하이. 그럼 얘는 답과는 상관없겠습니다. 저봐봐. 더 넘버 러브. 복명. 동사가 뭐가 된다? 단동. 더 넘버 복명. 이것도 됐죠? 그러면 남은 거 1번과 2번인데 1번에 보면 you can ride on both sides. both는 무조건 복수 취급한다 그랬지. both sides or auto paid for 괜찮아요. 2번 왜 틀렸게? 병열구조 아니야. and d가 러브가 품사가 뭐가 돼? 아 모르겠으면 시큐리티가 있잖아. 그럼 러브가 뭐가 돼? 명사.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명사인데 웜은 품사가 뭐가 되나? 형 용사 아니야. 웜이야. 웜스가 되겠어요? 문제 예쁘죠? 이런 것들은. 이건 그냥 던져준 거지. 지금 여기서 한 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 학생들이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8번하고 6번은 좀 무난했는데 5번하고 7번이 조금 생각해 틀릴 문제가 아니고 생각할 문제지 약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 정도입니다. 시작할 예정이다. I am aiming to 현재 진행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지. Start my own business in 5 years. 자 그렇죠. 5년 내에 내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5년 내에 이거 5년 후로도 인 쓴다 그랬다. 이거 위딘 아니데이? 위딘보다 인이 더 낫다? 차이가 아세요? 인은 지금부터 앞으로 5년이라는 의미가 돼요. 위딘은 어떤 특정한 미래 기간에 다시 적을 필요 없어. 이걸 내진 않아. 설마 인하고 위딘을 묻지는 않고 그냥 인이 5년 내도 되고 5년 후도 되는 이것만 나와요. 이거 하셨던 분들은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옛날에도 나왔으니까 조심해라. 다시 나왔죠. 인이 5년 내라는 말 씁니다. 5년 후라는 말도 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had no alternative 자 이거 뭐야? can not help? ing 우리 시험치로 가기 전에 마지막 주에 썼죠. can not help?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입니다. 너희들 지난주 수업 들었잖아. 두 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입니다.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 자 봐요 사라졌다. fade 뭐가 포인트야? 비대격 자동사 뭐로 바뀌면 안 돼? 수동태가 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디서피어 같은 건 수동태가 안 된다고 해봐. 아는데 fade가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1번이 왜 틀렸지? 나는 단 한 푼의 돈도 낭비할 수 없다. 봐봐. 한 푼의 돈도 심지어 낭비할 그러면 원래 can afford to가 되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거야. 한 푼의 1센트를 낭비할 여유가 있는 거야. 여유가 있다니 낭비할 여유가 없다. 부정없고 차이죠. 따라서 can이 아니라 can not이 돼야 되죠.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완전히 최근 문제입니다. 요즘 잘 나오는 문제예요. 낭비할 수 없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다시 배가 고팠다. 야 이건 너무 하잖아. 노스노가 문 들어 나가면 뭐가 어순이 뭐가 돼야 돼? 의문문 해보하이 그 다음에 해보담이 PP지 이거 뭐예요? 해보담이 PP지 그러면 이미 대절대볼 필요 없다고 그랬다. 보면 안 된다고 그랬다. 조만간 reading is to the mind but access to 이건 너무 하죠. 교재에도 이 문장은 똑같이 있죠. 찾아봐 있어. reading is to the mind but access to the body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 같다. 그대로죠. 그 다음에 공부했으나 결국 회계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He studied medicine at university and ended up end up이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10문제 8문제 봐요. 어때? 틀릴 문제가 별로 없죠. 근데 시험장은 여기랑 다르다 그랬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영어를 어느정도 풀만하게 주니까 방심하지 않고 바로바로 빨리 잘 풀어내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들어갈게요. 답은 쉬워요. 자 잘 봐. 이건 근데 약간 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요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교신들한테 실제 쓰는 표현 좀 써라. 혹은 약간 영어가 워낙 실용성이 없다니까 실용성 가능 좀 써라라고 했는 것 같아. 답은 이거예요. 네가 정말로 캔버스에 그러고 싶은 주제가 있느냐. 내가 고등학교 때 역사를 잘 못했어. 이건 아예 안 맞아. 근데 여기 안 봐요. I like this newspaper because it's not opi-sionated.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말 있잖아요. opi-sionated. 원래 여러분 opinion이 뭐야? 의견 아니요. 그러면 opi-sionated는 뭐야? 의견을 표출하다겠지. 그러면 이 신문이 너무 의견이 표출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중립적이라서. 그래서 opi-sionated가 편향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왜곡되는 이런 의미가 되지. 그러니까 이 신문이 중립이라서 좋다.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세요. largest circulation 원래 circulation은 뭐야? 순환이지. 이게 명사가 되면 바링 부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링 부스가 제일 많아. 이렇게 되잖아요. 알아둬요. 저기 표현들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being all dressed up 이 표현도 안 줄 거세요. dress up은 옷을 잘 차려 입는 거예요. 왜 잘 차려 입니? 그러니까 오늘 면접이 있대요. 당연히 그렇죠. I can hit the ball straight during the practice but not during the game. 이게 뭐야? 내가 연습할 때는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데 게임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아. 나도 항상 그래 이 말이죠. 이게 생활연거잖아요. 표현이 아주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런 대화가 정말로 실제 쓰는 대화 위주로 잘 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오피셔네이트라는 circulation 보시고요. Hey, how did your geography test go? Not bad. Thanks, I'm just glad that it's over. How about you? How did your science exam go? 과학시험 Oh, it went really well. 했죠? I owe you a treat for that. 자, treat가 뭐예요? 니들 그 할로윈 때 애들이 뭐라 그래? Trick or treat이지? 그 treat가 뭐야? 장난칠까요? 사탕 주실래요? 이 말이거든. treat가 대접해 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대접할 거 있다. 그럼 대접할 거 있으면 내가 너한테 신세를 짓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랬더니 자, 그래서 다 할래. 같이 하자. 좋습니다. 했다고요. 그러면 어디 갔나요? 여기에 대해서 네 자신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볼 거 생각도 못했다. 실망했다. 뭐라고 밤사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와줘서. 쉬웠지? 두 개의 짓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 독해입니다. 관건은 여기라고 그랬죠. 고독점이 오느냐 안 되냐. 무조건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룰이 뭐가 돼요? 내가 무조건 룰 기억하라 그랬다. 시험 쳤던 애들 문법에 했더니 다 있으면 12번에 필요를 토할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12번은 어렵다고 그랬거든. 12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학계 기다려봐. 그러니까 룰을 쓸 테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지시사, 관사 대명사 그래 연결고리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일들이 예를 들면 우편물을 분리하거나 세탁물을 분리하는 게 바로 힘든 일 도전과제가 돼. 도전과제가 돼. 그럼 봐봐요. That's the thinking behind. I-Ra. I-Ra 이면에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대시 가리키는 내용이 없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바로 있죠. 바로 바로 빌린다면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을 빌린다면 어떨까? 이거는 그대로 봤잖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분류하기 힘들어. 하지만 앞을 보지는 사람은 눈을 빌리면 어떨까? But 됐고 C는 뭐야? I-Ra 에이전트가 갑자기 I-Ra가 나올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B가 또 P도 하나밖에 없다. Thank you. 이런 데큐가 없지. 그게 바로 남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을 빌리면 어떠냐? 바로 그게 I-Ra 시스템의 이면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서비스죠. 이것이 유저들이 라이브 비디오 주변 환경을 그다음에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I-Ra의 어떤 이게 proprietary glasses 뭐냐면 최적화된 그러니까 I-Ra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안경 같은 걸 끼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옆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I-Ra 에이전트가 이렇게 쓸 수 있대요. 그다음에 정답이 그다음에 사물들과 그다음에 유저들의 위치를 파악해 준다. 무슨 앞을 걸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옆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안경 쓰고 있으면 거기 쭉 가서요. 거기 멈추셔야 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AC가 되겠고요. 이리로 봐요. 해석이 어려웠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여기 봐. Heart to pump가 뭐예요? 심장에 대한 뭐의 비유? 심장을 펌프에 비유하는 것이 그러나 이걸 잡으라고 그랬지. 제1번 뭐라고 그랬어? 연결사의 적절성이라고 그랬지. 그 말은 이게 However가 문장 앞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과 앞에 내용이 서로 어떻게 돼? 반대가 되고 얘가 들어갈 부분은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맞잖아. 그럼 봐봐. 심장에 대한 펌프 비용은 정말로 진정한 analogy 이거 내가 단어할 때도 그랬지만 단어 나오면 어렵다 그랬습니다. analogy가 뭐야? 여기서는 유사 근데 저다른 유추라는 말도 있어요. analogy 유사 유추 그래서 여기 나오겠습니다만 analogous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analogous가 유사한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는 뭐가 돼? 정말로 유사한 거지. 그럼 앞은 유사한 거야? 유사하지 않은 거야. 뒷프런트가 나오는 부분 뒤로 들어가겠지. 유사라는 것은 바로의 어떤 현상인데요. 두 가지 것들이 닮은 거죠. 맞죠? 닮았죠? 그들의 구조라든가 관계라든가 일부라든가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들이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유사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약간 두 개가 다르지만 장미와 카네이션은 유사하지 않죠. 맞죠? 그럼 앞에 갈 수 있죠. 유사하지 않아요. 그들 둘 다가 줄기와 잎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이지만 다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자질을 어디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은 오브 더 세임 제너스죠. 똑같은 종 똑같은 방식이지만 방식이지만 이러한 특징들 여기서 막 이러한 특징이 뭐야? 유사한 특징이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특징이야?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그럼 봐봐. 일단 2번 후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그들은 이러한 자질 여기서 막 이러한 자질이 뭐가 돼? 똑같은 입과 줄기를 갖고 있고 둘 다 빨간색이라는 거잖아. 이러한 자질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제너스가 뭐냐면 종이에요. 똑같은 종이다. 자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들을 공유하지. 다른데 봐봐.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장미와 카네이션 구별 잘 할 수 있나? 근데 얘들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다는 말이잖아. 근데 얘들은 뭐가 돼요? 심장과 펌프는 같이 생긴 거야. 다르게 생긴 거야.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특징들이 유사하지. 그러니까 여기 내용과 반대가 여기 반대. 반대가 있어야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우에버가 들어가는 거야. 내용이 반대가 있어야 여기는 똑같은 종인데 다르게 보이고 다른 종인데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에헤이. 앞에 거는 장미하고 일로버 다시 봐. 장미하고 카네이션이죠. 얘들은 종은 똑같이. 근데 외연상 보이는 건 유사해. 유사해 보이지 않는 거야. 반면에 심장하고 펌프는 뭐가 돼? 심장하고 펌프는 보이는 건 다르지. 하지만 기능은 어때? 유사해. 이게 유사한 거지. 그러니까 반대니까 어디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우에버가 이거 모든 걸 이겨버립니다. 하우에버가. 알겠죠? 보시면 약간 까다로울지 모르지만 룰을 쓰면 내용이 뒤집어져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 전부 다 여기 있겠죠. 4번에 있겠지. 4번에 있겠지. 다 4번에 이러면 왜 여기 심장하고 펌프 나왔네. 옆은 사람 4번에 내가 안 때릴게 뭐라. 4번에 한 사람 손으로 가. 4번 합니다. 4번 합니다. 이건 노력거든. 노력거든. 핵하. 핸드가 나왔으면 앞에 하우에 못 나오지. 핸드가 여기랑 같잖아. 됐죠? 아. 많이 틀릴만 하네요. 많이 틀릴만. 그러면 치웠다는 말 취소. 많이 풀으라 그랬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반대예요. 똑같은 종이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 근데 다른 것들인데 똑같은 기능을 하잖아. 말이 딱 반대잖아. 이해돼요? 좀 이해를 시켜줄까. 장미학 한해시을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한국 사람하고요. 미국에 입양됐는데 한일 입양됐어. 외연상 어때요? 같은 종이지. 근데 이 사람은 같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지.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하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하한 사람. 귀하한 사람. 영국 사람 합시다. 보면 다른 사람이지. 하지만 같은 민족이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대전삶의 생산 생략하겠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국가직보다는 읽힘이 쉽진 않아요. 1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어떤 하나 분야입니다. 효율이 최적화되어야 될 한 가지 분야가 노동력 시장이에요. 그럼 뭐요? 효율이 최적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다? 노동력 시장이죠. 점점 증가하는 개인 생산형에 불구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라이트 라이트 익히먼트 인바이너먼트 트레이닝 투 인슈 옵티멀 퍼포먼스 최적의 어떤 효율을 얻기 위해서 훈련 환경 적합한 장비에 투자하는 것에 더해서 여러분들은 생산성을 스텝들로 하여금 푸던 앤드 뭐야? 끝내도록 바로 우리 현대사회의 에너지 고가를 끝내게 만들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이야?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 여기 멀티태스킹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들이 끝내야 될 것들이야. 끝내야 될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잡아야 돼. 그럼 멀티태스킹을 안 해야 되면 뭘 해야 돼?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 연구는 25에서 40%에 40%가 더 걸리더라. 40분이 더 걸리더라. 여러분들이 동시에 여러 개를 하면 그래서 더 생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사장께서 문두무미 주제죠. 프로젝트가 뭐라고 말하냐? Do one thing uninterrupted. 방해받지 않고 한 가지 하나씩만 그리고 어떤 지속 가능한 시간 동안 한 가지만 해라. 결국은 멀티태스킹을 하나야. 하나에 집중하라야. 집중이죠. 정답 몇 번이 들어갑니까? 깔끔하죠. 12번에 비해 쉬었고요. 그 다음에 14번 어떻게 봅니까? The skill to have a good argument. 좋은 어떤 논쟁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삶에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들이 거의 가르치지 않죠. 그런 뭐가 돼? 좋은 갈등과 논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1번 우리는 아이에게 안정적인 집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들 싸우는 건 막죠. 그러나 만약에 아이들이 절대로 불일치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창의성을 제약시킵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돼? 싸워라. 싸워라잖아.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입니다. 그들이 자유로울 때 브레인스톰이죠. 칭찬과 격려로 뇌활동이 자유로울 때 지금 칭찬과 격려로 자유로운 뇌활동이야. 디서그리먼트를 통한 아규먼트 상황이야. 디서그리먼트는 아규먼트지. 따라서 여기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14번의 정답은 3번이죠. 15번과 16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특히 15번은 15번은 간단하게 봐도 되죠? 불일치인데 자 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능이 손상되지 않았고요. 청력도 정상이죠. 근데 3번에 보면 청력이 뭐가 된다 그랬다.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청력은 정상입니다. 쉬웠던 문제고요. 자 문제는 요거를 좀 이게 아마 16번을 낸 이유는 틀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시간 안배를 좀 하기 힘들게 만드는 시간 바빠 죽겠는데 얘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보기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성인의 이름을 네임에 따라 짓는 거예요. 많은 캐슬릭 카톨릭 국가 그럼 카톨릭 국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카톨릭 국가에서는 성인의 이름을 흑인 아이들은 그들이 다섯 살이 돼야 이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호주 원주민 문화에서는 그럼 호주 원주민 문화 잡고요.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야 이거는 맞다. 다양한 문화가 애들의 이름을 다양하게 짓죠. 맞죠? 우린 어떻게 지어요? 작명소가죠. 자 봅시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작명소 안 가? 자 봅시다. 많은 카톨릭 문화가 나왔죠. 아이들이 종종 성인 이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1번 빨리 지으세요. 답 아니야. 성직자들은 부모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소프 오페러 스피터라든가 풋볼 플레이는 뭐냐면 유명 운동선수라든가 드라마 배우를 따라가게 하진 않는다는 말. 우리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애가 누구니까. 누가 보면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애가 그럼 우리나라에 모두 이름이 흥민이 되겠지.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참교 두꺼들 일반적으로 더 자유롭죠. 그러나 노르웨이는 아돌프 같은 이름이 많죠. 아돌프는 왜 그렇게 아돌프 히틀러죠. 유럽 국가는 절대 못 짓죠. 이름이 아돌프지면 큰일 나죠. 되겠죠? 그렇죠? 유아 사망률 높은 나라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부족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다섯 살이 돼야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들의 어떤 생존 기회가 증가됐을 때 됐죠? 그러면 다 맞아 들어가죠? 그때가 되면 그들은 이제 몇 년 동안이 언급됩니다. 네임의 숫자가 많은 나라들 극동 나라들 극동에서 관심 없죠? 독특한 이름이죠. 극동 나라에서는 묘사합니다. 아이의 출생과 부모님들의 기대 아이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 극동이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한자 이름은 그러잖아. 대성 하거라. 대성 뭐 그러잖아. 호주 원주민 국가가 이름을 어 잠깐만요. 팁 아니 잠깐만요. 계속해서 이름을 계속 뭐 한다는 거야? 바꾸는 거잖아. 이름 바꾸는 아까 이름을 표시로 바꾸고 허용되지 맞는다. 3번 틀렸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이번에 시험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 아니 2019년보다 훨씬 쉽고요. 20년보다 조금 쉽고요. 21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것까지보다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일로 봐요. 원 스터디니까 실험, 조사, 연구는 무조건 뭐가 된다? 예시다. 예시 구조는 반드시 어떻게 푼다? 역출은 하라 그랬지. 이 시험이 앞에 시험과 어떻게 다른가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젊은이들이 옷을 입어요. 이들 히피 히피 스타일 알죠? 스트레이 패션은 뭔데요? 일자바지 같은 거 있죠. 일직선 일자바지 같은 거 쫙 이렇게 펴서 입는 거 이렇게 입는 것들이 실험자들은 이렇게 돈은 장식시키는 거 다 넣어보세요. 장식. 이런 타이어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캠퍼스에 있게 다하님 돈입니다. 돈은 우리 같은 한 500원 돈 좀 빌려주세요. 했는 겁니다. 전화하려고 우리 같은 게 이러죠. 100원짜리 하나 있나요? 전화 좀 하겠다. 그랬더니 실험자들이 학생과 똑같이 입으면 그 요구가 3분의 2가 받아들여지더란 말이에요. 되겠나요? 그러니까 히피 같이 돌아다니는 놈한테 히피 어디 가서 돈 좀 빌리고 그 다음에 일자바지라는 게 보면 빡빡하게 입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돈 안 해가 주고 당연한 게 뭐야.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도 어때? 외국 가서 외국인이 excuse me may I borrow just a dime 이거 하고 저기 한국 분이세요? 저기 미국 갔는데 급하게 전화해야 되는데 혹시 동전 어디 빌려줄래? 후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요구자들이 옷이 다르면 동전이 절반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비슷하니까 3분이 다르니까 절반도 안 돼.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보세요. 노수자같이 입은 사람이 이런 거랑 되게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 공유처럼 생긴 애가 저기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갑을 털어줄 수도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실험 이걸 봐야 돼? 필요 없죠. 왜냐하면 결국 뭐야? 우리는 비슷한 것에 끌리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발생하느냐 우리랑 비슷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반응이 어떻게 돼?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게 행진하는 사람들 반전 시위대 행진하는 사람들이 더 사인을 하던 청원에 비슷하게 옷을 입은 요구자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처음 읽는데 거부하지도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 남북정상회담 실시하라 막 이러는데 일하고 있는데 같이 머리 질글맨 사람이 서명력 예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은 옷을 비슷하게 도와주죠. 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에 단어 수준을 때 스트레이트 들어가고 어타이어 들어가고 이해되셨나요? 긁어오는 지문 자체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건 차라리 더 쉽죠. 이건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다? 앞을 무조건 플러스 뒤를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는 예시냐 그런데 만일 네가 친구를 매일 본다면 너무하지 않니? 구체적인 뭐를 들어주는 거야? 여기서 이 프로 바로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포의 그 젠플 아무나 밖에 없네 1번이죠. 그렇죠? 그런데 잠깐 예습 보면 자 duration shares an inversed relationship with frequency 해석해 봐 duration shares an inversed relationship with frequency 길이는 빈도 빈도와의 상반된 관계를 공유한다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이 이해돼? 길이는 빈도와 반대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를 자주 보잖아 그러면 만남의 길이가 짧아지죠 맨날 보는 친구야 내일 보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정말 잘 못 봐 그러면 처음 당신의 방문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친구를 매일 본다면 길이가 짧아지겠지 그치? 이해되셨나요? 근데 자 그러면 더 줄어들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 무슨 일이 보일지 아닌가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당신의 친구를 1년에 2번만 본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어 The duration of the same dinner 점심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가 상당히 짧아질 겁니다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짧아지겠지 맨날 보는 친구야 야 공부하고 빨리 밥 먹자 할 때 가서 밥 먹는데 얘기 오래 하겠니? 근데 만약 로맨티리 윌레싱 연애해요 연애 연애 연애하는 관계에서 빈도와 길이가 굉장히 높겠죠 커플들 새롭게 만난 사람들은 되게 높겠지 그러니까 반대로가 되겠죠 반대로 컴버슬리 됐죠 그죠? 어려운 거 없었고요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왜 어렵다는 평가를 받냐 그러면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 하세요? 거 봐 이런 단어 예를 들어 One of the most frequent use the 프로파간다 technique 프로파간다가 뭐냐면 선전과 선동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프로 팩은 팩에서 왔어요 앞에 보따리 같은 걸 풀어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왜 광고해야 될까요?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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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프로파간다 합니다 선전기술 선전기술 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대중들을 이 사람들의 관점이 보통 사람들의 것과 같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최고의 어떤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주제가 나왔잖아 선전하는 것 중에 1번이 뭐가 돼? 여러분들과 같다는 거야 정치인이 이야기하죠 블루 칼라 오디언스는 근로자들과 이야기하는 경치인들이 소매를 걷어올리고 넥타이는 풀죠 그리고 대중들의 어떤 특정한 관용국구 같은 걸 씁니다 파업하는 데 가서 동조하는 정치인이 가서 어떻게 양복 전장이고 이래가 막 명풍 쳐입고 가면 맞아 죽겠지 같이 막 허름하듯 입고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배고파서 못 살겠다 지가 배가 안 맞나와서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심지어 언어를 쓰게 부적절하게 그 다음에 인상 그는 대중들 중에 한 명이라는 인상을 준단 말이야 그냥 대중이 한 명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맨날 선거할 때 뭐가 나옵니까? 괜히 시장 가서 뭐 쳐먹고 이러잖아 평상시 죽어도 안 가다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나도 보통 서민인 척 하는 거잖아 프로파간다 테크닉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주제가 뭐가 돼? 일반적인 보편성을 보이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관점이 똑같다는 거 연설하고 있는 청춘 똑같다 노동자 리들 똑같이 쓰는 거죠 어떻게 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분명히 드러나는 평범함을 뛰어넘어 평범함을 뛰어넘어 평범한 척 해야 되는 거야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대중인 척 하는 겁니다 정답 2번인데 여기서 플레인 포크란 말을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 요거트 드실 때는 플레인 드시잖아 그 플레인이 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는 밋밋하고 일반적인 거잖아 그게 플레인이에요 생각하고 먹자 알겠지 그지? 플레인 요거트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다른 직렬에 가서 영어 안 하는 직렬에 가서 플레인 그러길래 네 플레인 패스는 하나 할게 평온요 미쳐버리겠어 오냐? 자 마지막 20번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시간이 없으면 내가 근처라 그랬죠 근데 내용 자체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알죠? 올라갑니다 첫 번째 이분 19년 된 사람 맞나?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네요 19년이니까 다 하나씩 롤러코스터 타고 나면 쉬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나왔었거든요 일치겠죠 올라가시면 이 사람이 이게 올라가면 이제 에너지가 잠재 에너지가 축적되겠지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중력의 당김이 더 크겠죠 그죠?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크레스트 리프트 힐 앤 비겐 투 디센트는 뭐냐면 크레스트가 최고점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 갔다가 이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운동에너지로 바뀌죠 자 단어 어렵네요 운동에너지로 바뀌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재 에너지가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로 바뀝니다 오해는 뭐냐면 롤러코스트가 에너지를 트랙을 따라가면서 에너지를 잃을 거라 이렇게 자꾸 가면 이제 에너지가 잃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물리학 법칙은 그러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어려웠네요 물리가 나옵니다 에너지들이 절대로 만들어지거나 파괴되지 에너지를 항상 일정한 거야 운동에너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실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100으로 떨어지는 힘을 100으로 받았으면 끝까지 100으로 가지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다음에 차의 움직임이 이것들이 위로 올리느냐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꿨다가 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면 롤러코스트가 여기 여기만 보시면 되죠 사실은 롤러코스트가 속도가 줄죠 브레이크 브레이크라잖아 그게 표면 사이에 뭐를 유발해서 마찰이잖아 그러니까 마찰이잖아 마찰이잖아 얼마나 쉬워 마찰이라는 단어가 그게 중력이야 마찰이 프릭션이죠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어렵죠 답은 너무나 간단했죠 그러니까 내가 프릭션 단어를 아느냐 자 그러면 보세요 고생하셨고요 풀었던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그냥 지문이 어렵대 왜 어렵냐 단어를 모르니까 독해를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이러면 키네틱 운동이라는 걸 많이 알아야 되나 알아야지 그런데 저걸 독해를 자꾸 풀면 따라옵니다 앞으로 공부는 어휘랑 문법은 기출이고 독해는 계속 풀면서 저런 단어를 맞는 이 비슷한 지문이 계속 나옵니다 독해 위주로 공부 잘하시고요 신신분들 어차피 예년 학생도 전부 다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 아니야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독해 할 연습하시고 독해되는 거 제가 이제 수업 분위기 수업 패드를 좀 바꿔서 독해 위주로 많이 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고요 그냥 열심히 합시다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하여튼 설명이 더 긴 거고 내년은 이것보다 좀 어려울 거다 예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신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